자 오늘은 원격지원 프로그램 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지원 고객의 요청으로부터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고객 집에 설치된 데스크탑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원격지원 프로그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격지원 프로그램은 주로 많이 쓰고 있는게 네이톤 팀 뷰어 여러가지가 지금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릴 원격지원 프로그램은 스프리머 라는 아주 설치가 필요없는 포터블 프로그램으로서 무료이고 사용이 편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객의 원격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개인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행파일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제 카페 자료실에 올려져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시면 링크로 들어가시면 제가 거기다가 올려놨으니까 받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원격지원 프로그램은 원격 지원을 받을 고객 컴퓨터 그 다음에 상담자 컴퓨터에 같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운영이 되겠죠 네이트원이나 팀 뷰어도 마찬가지로 상담자나 고객 컴퓨터에 깔려있어야 지원이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일단은 실행파일을 일단은 원격지원 받을 전화가 왔어요 그분한테 일단은 그 원격지원 프로그램 스프리머를 실행하라고 하면 아래와 같은 이런 창이 하나 뜹니다 뜨는 경우가 있고 안 뜨는 경우가 있는데 뜨면은 여기 accept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자 고객 컴퓨터에서 이제 그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요런 또 메시지가 떠요 업데이트 항목이 있을 때 즉 새로운 버전이나 이런 추가적인 게 있을 때는 업데이트 하라고 이런 내용이 뜹니다 그러면은 업데이트 슈프리머 슈프리머 업데이트 하겠냐 이런 메시지가 뜨면 얘를 하는 아이콘을 누르고 얘를 하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다음 화면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이런 창이 뜹니다 이런 창이 뜨는데 화면이 실행이 되면서 바로 여기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자동 부여가 돼요 밑에 이거 이거를 그러면 상담자한테 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고객 컴퓨터에서는 이 작업만 하면 끝이에요 그냥 있으면은 이제 상담자가 들어와서 개인 컴퓨터에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알려주는 것으로 고객 컴퓨터는 고객 컴퓨터는 이제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담자가 이제 할 작업만 남은 거죠 그럼 이제 상담원 컴퓨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슈프리머 라는 이런 원격지원 프로그램 실행이 되면 아래요 같은 화면이 떠요 그러면 조금 전에 고객으로부터 받은 아이디를 이 부분에다 넣습니다 뭐 014-877-8288은 지원받은 고객에서 받은 아이디를 넣고 요 밑에 Connect라는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Connect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화면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럼 아까 고객한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부여받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밑에서 고객한테 전달받은 패스워드를 넣으라고 나옵니다 그럼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OK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고객 컴퓨터로 비로소 접속이 되는 거죠 고객 컴퓨터로 이게 이제 고객 컴퓨터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고객 컴퓨터에 접속한 고객 컴퓨터 화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이 요구한 뭐 바이러스가 걸렸습니다 왜 컴퓨터 느립니까 또 뭐 여러가지 사항이 있었겠죠 그럼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필요한 사항들을 고객이 요구한 필요한 사항들을 우리가 서비스를 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뭐 고객의 요구에 의해서 만약에 어떤 데이터들이 다 처리가 완료가 됐다 그러면 종료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종료하는 것은 고객의 컴퓨터로부터 어떤 서비스를 다 완료를 하고 이제 원격지원을 빠져나가겠다 그러면은 지금 고객 컴퓨터에 화면이 나온 요 위에 상단 부분에 상단 부분에 요 부분을 x를 클릭하게 되면 원격지원은 이제 비로소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하고 통화를 할 때 아이디하고 비닐보도만 비닐보도만 부여를 받으면 고객은 이제 전화를 끊으라고 그러고 상담원 컴퓨터에서 요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이제 원격지원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 추가적으로 뭐 전화를 해서 다시 잘 됐냐 하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원격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간편하고 그래서 네이트원이나 팀 뷰에 비해서 상당히 간단하고 또 엔진도 가볍고 그래서 현재 이 프로그램을 즐겨 쓰고 있습니다 지원은 무료니깐요 받아서 한번 여러분들 써보면은 상당히 편리하면 느끼실 겁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동영상 우측 하단에 있는 구독 클릭 버튼을 좀 눌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걸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